1. 축구보는 고양이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웨스트엠의 감독은 모에스인데요. 아르테타가 선수 시절 에버튼에서 머문 7시즌 동안 모에스의 지도를 받았던 만큼, 이번 경기는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가 모에스와 아르테타의 첫 대결은 아닌데요. 지난 시즌 29라운드에서 한번 붙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에스는 아르테타를 아주 힘들게 했었는데요. 일단 자카시프트 움직임의 효과 중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왼쪽 풀백이 높게 올라가고, 자카가 후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왼쪽 풀백을 막아야하는 상대의 오른쪽 윙어가 자카에게 유인당하고, 높게 올라간 왼쪽 풀백을 자유롭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당시 모에스는 이런 전술을 막기 위해 오른쪽 윙어 보헨을 자카에게 붙게 하지 않고, 왼쪽 풀백이었던 사카를 막게 했습니다. 모에는 좋은 위치 선정과 예측력으로 아스날의 공격을 어렵게 했고,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자카는 투톱 중 오른쪽 공격수인 안토니오가 견제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런 웨스템의 대응에 아스날의 왼쪽 빌드업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아스날과 당시의 아스날의 차이점은 나일스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격형 미드필더 대신 수비수를 늘린 것인데요. 왼쪽 지역에 선수 한 명이 더 추가된 것이죠. 만약 아르테타가 이번에도 똑같은 3백전수를 들고 나온다면, 모에스가 이런 아스날의 변화된 왼쪽 빌드업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궁금해지는군요. 웨스트엠의 윙포워드는 보앤, 야르몰렌코, 포르날스, 필리페 안데르손 등 왼쪽에는 오른발잡이를, 오른쪽에는 왼발잡이를, 즉 정발이 아닌 짝발로 배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에스는 팀의 윙플레이를 양쪽 풀백에게 맡기기 때문에 윙포워드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를 펼치기엔 정발보다는 짝발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중앙에 선수를 많이 배치시키는 것이 웨스트엠 공격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소우책은 후방에서 플레이하다가 팀의 크로스 상황이 되면 박스한 침투를 통해 헤딩을 노립니다.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은 소우책이 공중볼의 아주 강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우책은 191cm의 장신으로 지난 시즌 공중볼 경합 승리를 무려 경기당 평균 5.5회나 기록했습니다. 아스날에서 공중볼의 가장 강한 루스타피가 4.3회였다는 걸 보면 소우책이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스날은 이렇게 침투하는 소우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웨스트엠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공격에 가담하는 만큼 후방을 지키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 소우책 대신 수비를 보호해야 하는 게 라이스인데요. 라이스는 지난 1라운드 뉴캣을 전해서 공에만 신경쓰다가 선수를 놓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첼시와의 이적설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집중력에 영향이 가지 않았나 합니다. 아스날은 이런 점을 잘 공략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은 웨스트엠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보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웨스트엠전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